안녕하십니까? 어젯티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어저께 VFC, 대만에 있는 에어소프트건을 만드는 회사예요. 지금 제가 이 한 장을 가져왔는데 이 제품은 VFC MK18입니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들고 온 거고 대만에 VFC라는 회사에서 공식 페이스북에 아주 재밌는 공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지게를 딱 찍어서 제목부터 엄청 무섭다고 해야 되나? 제목부터가 엄청 기분 나빠요.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한국으로의 자사 제품 수출을 금지한다. 아주 두서 없이 그냥 제목이 엄청 강력해요. 왜 한국에다가 판매를 안 하는 거지? 하고 내용을 읽어보면 최근 홍콩이나 대만에 있는 업체에서 VFC 제품들을 분리를 해서 한국으로 발송하는 일들이 있고 이런 행위들에 의해서 자사의 제품의 퀄리티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그래서 대만이나 홍콩 딜러들에 의해서 한국으로 제품을 분리를 해서 배송해주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반가리라고 하거든요. 분리해서 배송하는 행위에 대해서 금지를 하고 판매를 금지를 한다. 만약 1억일 시에 해당 대리점에는 VFC 제품을 공급을 하지 않겠다라는 제조사에서 엄청나게 큰 재제조를 발표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판매를 금지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개인이 직구를 하는데 분리를 해서 배송을 받는 이 직구 방식에 대해서 자기들의 이 제품의 이미지라든지 성능에 지대한 훼손이 있기 때문에 금지한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 한번 드릴게요. 제가 이 제품을 갖고 나온 이유가 이 제품은 VFC GBB MK18 GBB 제품인데 이렇게 이 제품들은 실촌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난감이지만 이렇게 상부와 하부가 분리됩니다. 우리가 구매를 할 때 이렇게 상부로 택배를 하나 받고 하부로 택배를 하나 받는 게 분리 배송이라고 합니다. 분리 배송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우리가 이 완제품을 구매를 하게 되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니까 제가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이렇게 분리를 해서 개인이 직접 구매를 하는 경우가 왜냐 바로 우리는 완제품을 구매를 하면 총포협회를 가게 됩니다. 총포협회를 가게 되면은 5만 5천원이라는 총포협 검사비가 추가로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에어소프트 유저들은 그 장난감인데 굳이 이게 실제 총도 아니고 하지만 총무회처럼 생겨있다 보니까 세관이나 이런 통관업무를 하는 업체, 공공기관에서 입장은 이해를 해요. 근데 누가 봐도 장난감인 것처럼 되어 있는 총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좋지라 이렇게 총포협회 가서 5만 5천원을 내는 거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그런 목적으로 분리 배송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 받는 시간도 훨씬 짧아요. 또 하나가 이런 경우는 많이 없겠죠. 이건 좀 민감한 문제인데 세금 회피 목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완제품이 이렇게 붙여서 완제품으로 하면 80만원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80만원으로 가정을 하면 80만원에 대한 80만원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30만원이라고 가정할게요. 300달러. 300달러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나라에 150달러까지는 관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해서 150, 150 두 개로 나눠 받으면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이런 목적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거는 민감하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드립니다. 아주 극소수라고 제가 판단을 드릴게요. 아무튼 그런 목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지금 판매하는 걸 금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완제품에 대한 판매까지 금진가? 완제품에 대해서 판매는 금지는 아니겠죠. 이게 지금 21세기인데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개인이 해외에 있는 업체로부터 장난감을 하나 사는데 그거를 판매 금지한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업체들, 예를 들어서 레드루프가 되겠죠. 대만 같은 경우는 액션에어 소프트도 있고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VFC 많은 업체들이, KRC도 있고 그런 업체 일일이 어떻게 다 찾아가면서 VFC가 조사를 하겠어요. 그래서 뭔가 이게 저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겠죠. 다들 추정을 하시는데 따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댓글에 특정 인물을 지친한다든지 특정 회사를 가리키는 댓글이 있으면 제가 따로 언급 없이 바로 삭제 조치를 할게요. 저도 좀 조심스럽거든요. 이런 얘기가 하기가. 아무튼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지금 영상을 이렇게 켜서 찍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에어소프트건을 즐기는 유저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 나쁘죠. VFC 거 안 사면 돼요. 안 사면 돼. 요즘은 VFC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자들이 많습니다. 마루이 제품들도 지금 VFC, GBB 같은 경우는 마루이가 훨씬 VFC보다 작동성은 훨씬 좋아요. 라이센스가 없다 보니까 조금 리얼리티가 떨어진다 뿐이지 그것 외에는 전동음 같은 경우는 요즘은 게임하는 주념들은 VFC보다는 GNG 순정품이 훨씬 더 기능적으로 좋고 또 WE 제품들, 제가 갖고 있는 WE 제품이 저 위에 있는데 XM177 한 장 갖고 있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작동성이나 내구성이나 마감도나 나쁘지 않습니다. 훨씬 좋아지고 있어요. VFC도 많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VFC라는 제품을 꼭 써야 된다라는 강제성은 없는 것 같아요. 없는데 이렇게 VFC가 말도 안 되는 공문을 자사의 공식 트위트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거는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겠죠. 그것까지 저희가 세세하게 업체들 간에 뭔가 트러블이 있다.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신경 쓸 건 아닌데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국으로 수출을 금지한다라는 이 문구 자체가 상당히 강한 어조도 느껴지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일단 VFC에다가는 메일을 한번 띄워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니까 분리배송이 아닌 완제품에 대해서까지 수출이 금지냐 두 번째는 이렇게 분리배송하는 업체를 먼저 제재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질문을 보냈는데 어저께 보냈는데 아직 답이 없는 거 보니까 답은 안 올 것 같아요. 얘네들이 뭐 제가 모시라고 저 같은 사람 매일 보낸 사람 엄청 많겠죠. 일일이 답변을 하겠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이번에 MOA 행사 가죠. MOA가 1회 때 VFC랑 QRF 매거진이라는 우리나라로 지은 플랫툰 잡지사하고 비슷한 업체인데 대만에 있어요. QRF 매거진이 합격해서 만든 행사가 MOA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VFC 관계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가서 제가 영어가 안 돼서 영어가 잘 되는 친구랑 같이 가면 좋은데 하면서 VFC 행사장에서 사장님 VFC 사장이 있거든요. 거기 대놓고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뭐 때문에 한국인들한테 한국 유저들한테 이런 것들 우리는 소비자로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분리를 해서 구매를 하든 완제품을 구매를 하든 저희는 구매하는 입장이니까 그것까지 막는다라는 것도 저는 좀 솔직히 웃기고요. 제가 저희 회사 얘기를 들어볼게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연매출이 한 6천억 정도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제품들을 수입을 해서 판매하는 총판이고 저희는 소비자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총판이 소비자 판매를 해버리면 저희한테 물건 받아가는 채널들이 다 죽기 때문에 저희는 채널들한테 물건을 공급하지 소비자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첫 번째 총판이 하는 역할이 뭐냐니까 저희가 파는 제품에 대해서는 AS를 확실히 해줘요. 저희가 파는 제품들은 1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는데 3년짜리든 1년짜리든 그 안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벤더, 제조사가 먼저 1차적으로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공급을 해줍니다. 해주면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AS 처리를 해요. 왜냐하면 해외에 있는 제조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곳곳에 삼성전자처럼 곳곳에 서비스센터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총판을 가져가는 이유가 저희는 부산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부산지사에 근무를 하지만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저희가 기술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과실로 인해서 파손이 되더라도 부품값만 소비자가 된다고 하면 저희 공임은 제조사 벤더에서 주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3년 동안 저희가 판 제품에 대해서는 AS를 해요. 근데 또 웃긴 거는 저희 총판을 통해서 나간 제품에 대해서는 AS를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총판이 국내에 한 4군데, 5군데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간 제품에 대해서 시리얼 넘버는 저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시리얼 넘버만 줘야 하면 한국의 어느 총판을 통해서 나간 제품이야? 라고 하면 저희가 기술지원해요. 그런데 대신에 조건이 있죠. 저희가 이렇게 3년 동안, 1년 동안 기술지원을 하는 이유는 단가가 비사입니다. 비사기 때문에 그래요. 장비 하나가 싸게는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몇 십억짜리 장비가 있으니까 AS를 그만큼 해요. 하지만 저희가 파는 제품들을 직접 해외에서 구매할 수 없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좀 싸겠죠. 아무래도 아마존이나 이베이나 이런 데서 구매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AS가 안 돼요. 왜냐하면 시리얼 넘버를 조회를 하면 이거는 한국에 정식 통관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AS를 안 해줍니다. 제조사에서도 그거는 안 해줘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판매용으로 판매된 제품인데 이 시리얼이 한국에서 판매가 돼서 고장이 났다. 그러면 밴드에서도 안 해줍니다. 왜냐? 이거는 미국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판매를 한 거기 때문에 너 한국에서 위해서 그럼 고장났으면 너가 산 데다가 미국으로 보내서 다시 AS 받고 너가 다시 받아. 이런 거예요. 대신에 쌉니다. 가격이 확삽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은 저는 생각했을 때 그게 총판의 역할이지 않을까? 라고 하는데 사실 이 에어소프트건은 저도 유저 입장이고 제가 샵 사장님하고도 친문관계가 있다 보니까 유저들이 느끼는 고충 그리고 업체 관계자분들이 느끼는 고충이 달라요. 이게 고장이 나면 일단 첫 번째로 마루이, 글록류류를, 하이카파류를 제외하고 이렇게 마루이 뿐만 안 해요. VFC든지 W든지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부품을 구매를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게 수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저희 같은 경우도 돈 안 되는 제품들을 수입을 안 하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체는 이윤을 추구하는 이걸 좀 치워놓고 얘기할게요. 기업체는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돈이 돼야지 수입을 해서 팔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하지만 판매를 하게 되면 저희가 판 제품에 대해서는 부품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제조사, 밴드사에서도 부품을 보유해요. 만약에 부품이 수급이 안 되면 제조사에서 어디 싱가포르나 저희는 저희 회사 글로벌한 부품 공장이 싱가포르에 있거든요. 싱가포르에서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우편이 아니고 항공으로. 그래서 장애가 나면 부품이 짧게는 이틀 길게는 일주일 정도면 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배는 해줘요. 워렌팅 기간, 보증기간 내에는 어떻게든지 해줍니다. 근데 사실 에어소프트건 좀 아쉬운 게 총을 쓰다가 고장이 나면 알아서 고쳐야 됩니다. 대부분 그래요. 에이에서 되는 경우들이 힘들어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조, 판매, 수리하는 업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GBLS4 그리고 토이스타나 아카데미도 있죠. 근데 토이스타나 아카데미는 부서지면 부품을 토이스타나 아카데미에다가 얘기를 한 부품을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수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하지만 GBLS4의 다스라든지 콜트1911 같은 경우는 고장이 나면 제가 알고 있기로 1년인가가 아마 무상으로 고장을 수리를 해주고 1년이 지나더라도 유상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대신에 비싸죠. 이런 맥락이라고 보면 비사도 확실하게 AS가 된다고 하면 비싼 제품을 구매를 해서 내가 그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유저들이 있는 반면에 나는 내가 자체적으로 고칠 수 있으니까 나는 좀 싸게 사고 싶어 라는 유저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저들이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해서 박탈했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서는 솔직히 기분 나빠요. 사실 업체에서 싸게 팔고 비싸게 팔고는 저희가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싸면 안 사면 되겠지만 그거를 이게 비싸다라고 욕할 그건 없잖아요. 솔직히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수요가 있으니까 비싸게 파는 거고 또 수요가 없는 제품은 가격 내려서 파는 거고 그게 싫으면 직구를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직구를 하려고 하니까 야! 한국에 안 팔아! 이게 기분 나쁜 거죠. 대바야수의 유저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국내에서 비싸게 팔든 안 팔든 상관없는데 내가 해외에서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왜 안 팔고 못 팔게 하냐 그것도 제조사에서 그게 정말 기분 나쁜 거죠. 대만이 중국이랑 다르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 보면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아무튼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두서없이 저도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들 막 이런 얘기들 욕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데 저도 에어소프트 유튜버잖아요. 협찬품도 받고 또 제품 리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얘기 안 할 수 있는 얘기 또 이게 채널에 구독자 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보면 저를 보고 에어소프트 입문해서 만약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한 얘기가 마치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 저도 좀 말일을 조심스럽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솔직히 이런 영상을 올리면 조회수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유튜브 수익 창출도 좋죠. 그래서 올린 목적도 있습니다. 사실대로 얘기를 할게요. 사실 에어소프트건 분해조립이라든지 리뷰는 유료 광고는 대부분 노란 딱지가 붙어요. 왜냐하면 총기 제조사나 장난감 총기라도 이를 홍보하면 노란 딱지가 붙습니다. 예전에 너프건 있죠. 손오공에서 수입해서 저한테 협찬을 해서 보내줬던 너프건 그것도 손오공 업체의 협찬 이름이 들어가서 노란 딱지가 붙었어요. 그래서 수익 창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참 힘들어요. 다른 에어소프트건 유튜버들도 아마 저와 같은 고충을 알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은 참 VFC가 한 행동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댓글에다가 특정 인물을 지칭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업체를 지칭하는 단어들은 제가 임의로 삭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거는 저도 솔직히 조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오늘 영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고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팔았으면 부품 수급이라도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